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소문을 이렇게 달하십니다 저희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소원을 하고 계시는데 그 소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저 영원한 천국 영광스러운 그곳에 들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 두 가지 소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놀라운 그곳 하나님의 보좌 저 천국에 들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그러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정도로 주님이 소원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꿈 하나 되게 하여 없어서는 네 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사중 강조입니다 두 번째 꿈 거룩하게 하여 없어서 이 꿈은 세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삼중 강조입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 주님의 마지막 꿈은 무려 다섯 번 등장합니다 그야말로 오중 강조입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꿈을 피려가고 계시며 우리를 향하여 소원을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 땅 위에서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영화를 맛보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기이한 영광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요한봉 17장에서 기가 막히게도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 그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 영화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에는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방법을 마음속에 새겨서 남은 생의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 갈 때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영화라는 단어와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는데 주님이 이 단어들을 언급하실 때마다 영화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치 보화를 땅에 숨겨두듯이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시면 영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5절에도 보시면 영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씀 속에 영화에 이르는 길을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4절을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뭐여? 내가 이루어 한 번 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아버지와 장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뭐여?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은 지금 자신이 영화롭게 된 비결을 우리에게 밝히십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나가다 보니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시사합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감당해 갈 때에 하나님의 영화에 내가 이루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는 자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노라면 결국 영화에 이르게 됩니다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영화와 관련된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나를 영화롭게 만드는 일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뭐 했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일을 내가 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을 내가 행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다 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외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뻄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울 사도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누구의 영광이요? 바울 사도의 영광이요 바울 사도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랑의 멸류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화롭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영화롭게 되기를 주님께서 소원하고 계시는데 이 영화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입을 열어 전하십시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비결이 2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사오니 한 번 더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사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화롭게 됐다라는 뜻일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뭘 주셨다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다가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특정 두 단어를 교차하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두 단어가 무엇입니까? 13절에서는 기쁨입니다 22절에서는 영광입니다 이 두 단어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로 지금 우리에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두 구절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기쁨이 곧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내가 애썼더니 내가 영화롭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바뀌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모두 다 기뻐했습니다 마태범 28장 8절에 보시면 그 여자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24장 41절에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누가 보면 24장 52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돌아갔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안겨줄 때에 내가 영화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내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저는 가장 간단한 도구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내 말 속에 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말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영광까지 보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부터 내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말을 통해서 특별히 기쁨을 안겨주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되는 비결을 주님께서는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장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눈을 떼지 마시고 보십시오 장세전부터 나를 모여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영광이라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와 깊은 영광을 갖고 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4절은 23절과 26절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면 23절에는 어떤 말씀 있습니까? 23절에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뭐여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6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니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될 때에 영화롭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영광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 영화롭게 할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두 번째 생각했던 기쁨은 어떤 의미에서 말과 혀로도 가능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땅 위에서 영화에 이르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무엇이라고요? 첫째 뭐라고요? 예,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 두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안겨주는 것? 기쁨을 안겨주는 것 셋째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존버 년의 책에 나와 있는 기독도와 같이 장망승을 나와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장 30절에 보시면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들을 또한 뭐여?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어려운 말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이 구원의 서정은 다섯 단계가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미리 아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 두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도를 통해서 부르시고 질병을 통해서 부르시고 부부를 남편을 통해 배우자를 통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각양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부르신 이후에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 하신 우리에게 저 영화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느냐 의롭다 하심에서부터 영화롭게 하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는 법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이미 입었습니다 하지만 영화롭게 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영화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 이르렀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까 여성들이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임퇴기라는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이 좀 있는 사람은 당뇨를 테스트하는 기기를 가지고 당뇨의 정도를 당의 정도를 테스트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은 내가 의사 앞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얼마나 영화롭게 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가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는지 영화의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마태봄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셨는데 얼굴이 해와 같이 빛을 바라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영화의 정도를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나 봅니다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그런데 말이죠 이사야서 3장을 제가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영광의 눈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뭐요? 눈을 통하여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의 얼굴 중에서도 어디요? 눈 눈을 통해서 나 내 영화의 수준 정도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우리의 눈을 통하여 나의 영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판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가장 적절하게 적용되는 단어라고 이미 우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에게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봐느냐 솔로몬은 어떤 눈을 가졌느냐 그래서 어떤 눈을 가졌기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그가 얻었던가 여러분 아가서 4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틀은 길라산기설계에 누운 염소대 같구나 뭐 쫙 나옵니다 나오는데 4장 5절에 보시면 내 두 유방은 백합파 가운데서 꼴을 먹는 상대 어린 사슴 같구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누구를 향해서 순남이라는 여인이죠 여러분 순남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왕궁에 있는 자 곱게 자란 여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자 돌팔에서 그름뜨미를 늘 만지면서 여러분 포도원지기로 일하고 있는 그런 저녀였습니다 순남이라는 순남이라는 말도 그녀의 이름이 아닙니다 동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조차 없는 여인이에요 볼품이 없는 그 여인을 솔로몬이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최고의 여성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솔로몬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높이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눈을 가진 자를 영화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어제가 김수환 주기경 10주기랍니다 저는 길이 다르긴 하지만 평소에 그분을 참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눈을 가만히 바라보면 너무 천진하고 너무 바보스럽고 눈이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쫙 내려와가지고 얼마나 편안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스테반이 하나님 앞에 서기 직전에 스테반을 주목해 봤더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누군가가 바라보았을 때에 나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나의 모습에서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묻어난다면 그 사람은 영화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내 눈빛이 달라집니다 눈빛으로 모든 얘기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무구한 눈빛은 사람을 사로잡는다 그 눈빛과 마주하는 순간 살고 싶어서 일순간 발바닥에 힘이 들어가기도 한다 눈빛은 그 사람을 가장 절묘하게 드러내 주는 설명서이자 안내사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눈빛을 통해서 나의 영적 성수도 내가 어떤 영화의 단계에 이루고 있는지를 내 눈빛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화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금년도에도 경주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생명의 말씀 그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 그로 기름 돋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